안동시 공영주차장인 터미널과 옥동주차장이 주말에 무료로 개방되고 평일 무료 주차시간도 1시간으로 늘어납니다. 적용은 오는 19일 0시부터입니다. 평일 무료 주차시간은 기존 하루 한 차례 15분에서 횟수 제한 없이 1시간으로 확대되고 특히 터미널 공영주차장은 방문객 편의를 위해 주말에는 무료로 전환하고 평일 하루 주차요금도 1만원에서 5천원으로 내립니다. 옥동 공영주차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일 무료 운영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로 확대합니다.